강남 유일의 4만평 규모, 도심 속 친환경 공원, 명작 달터 공원 리노베이션. 국내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의 삼성 레미안과 세계적인 건축 명작을 설계한 3호 종합건축이 만드는 명품. 낡고 값산 이미지의 개포시형 아파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강남 명품 아파트의 대명사,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가 백년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중대형 조망권 프리미엄의 특별한 가치,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입니다. 분양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중대형 평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 3구역 재개발 사업인 레미안 용산은 전용 면적 135에서 243제곱미터로 중대형 평영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조망권과 고급스러운 마감제로 7월 초 전 평영이 마감되었고, 우리 단지와 가까운 세곡 2지구 강남 더샤 포레스트 역시 대모산 조망 프리미엄 등으로 350가구 모집에 2,800여 명이 몰려 8.1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지난달 청약을 마감한 지 한 달 만에 프리미엄이 2억 원까지 올라 소유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이러한 모든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서 조망권 프리미엄이 보장된 중대형 평영의 희소 가치는 곧 재산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100년 계획인 아파트 건설에서 조망 프리미엄이 보장된 중대형 평영은 변하지 않는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